상원의석 34석이고요. 그 다음에 하원의석 전부를 새로 뽑습니다. 이번 상하원 선거에서 한국계 정치인들의 도전도 관전 포인트가 됐는데 특히 뉴저지주에서는요. 민주당의 3선 연방 하원을 지금 현재 하원 의원입니다. 앤디 김이 한국계 최초로 연방 상원에 진출했다는 그런 또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앤디 김 후보가요.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 의원이 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젊은 나이의 뉴저지주에서 3선 연방 하원 의원을 지냈던 앤디 김 당선인은요. 이민 2세입니다. 한인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히는데요. 김 당선인은 민주당 반메네리스 상원의원이 뇌물수수로 당적을 1차 지난 6월 뉴저지주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해서 공식 후보가 됐고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 특유의 승부사 기질을 발휘해서 기득권을 혁파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 정치권 그리고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방 상원의 상원 의원 자리까지 꽤 차게 된 겁니다. 앤디 김 당선인은 그동안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경력을 쌓아왔는데요.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이라크 전문가로서 국무부에 들어갔고 이후 아프가니스탄 주은 미군 사령관의 전략 참모를 지냈습니다. 2018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뉴저지주 3지구에 민주당 연방 하원 후보로 도전해 이후 3선 의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원에서 3선을 했고 외교 분야에서도 활약한 만큼 일각에선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미관계 또는 북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